Q. 강아지의 함께 Q. 강아지의 함께 지붕 위치 어둡다 지붕 위치 와 지붕 위치 와 진짜 암미반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응이 뭐예요? 중 중 호랑이 어? 상중하잖아? 내가 이응이 뭔지 알아왔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호랑이야. 봄범죄? 중 범죄. 세명 세명 세명이야. 봄 세명이야. 하아! 하아! 이런 건가? 위로 갔어. 치우구네. 신구. 김남준 정호수. 찾았다. 어둑이 집어 사안들과 많이 만난 일이다.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요즘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범인이야. 윤기영 손 봐봐. 계속 들고 있어. 헤쳐있어.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잠깐. 어? 스파이 아니야? 야 아니야.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한다고. 그니까. 탁장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하하하하. 그럴 리가 없어. 자 형과. 야 정국아. 목만 한번 태울까? 등은 뭐 없어?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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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다. 뭐야 뭐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하하하하.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하하하하. 등등등등이 뭐라고 나왔어? 하하하하. 등 뒤에 있다며 등 뒤에.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없네. 나 아까 계속 찾았다니까 여기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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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웃어? 안케팅에 뭐 있나 봐서. 하하하하.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왜 웃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cia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 아냐? 그러면 등이랑 관계가 없네 야,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었냐? 아니, 없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야, 뭔데 거기서 오, 예스 거리고 있어? 자, 키 얻었어요, 키 얻었어 얻었어? 어디, 어디? 어디서? 그게 키야? 어 어디서야 안 돼? 자 뭔데? 가자 야, 어디 있었는데? 맞어? 확실해 이거 키예요? 이게 키라고? 이거 키다 가자, 그럼 이제 관하러 가면 되는 거 아냐? 형, 키 맞대요 키 맞아 괜한 의심 걱정, NO, NO, NO 자, 일단 관하러 가자 딱 거기 갔거든, 그... 야, 남준아 다 쳐 있는데, 사람들 옥사가 맞아, 왜냐면 아까 옥에 관련된 그것들이 있었잖아 아, 구슬? 아,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이야, 옥사다 옥사야, 구슬 아, 그러니까 거기를 다 열어놓으면 돼, 저걸로, 맞지? 구슬처럼... 아, 그래, 그래 옥사다, 옥사! 자, 한번 구슬 시작 나누어 굿는 중 우선 가 oko 빛나 이곳 이곳 못 간다고 모델이 여기에 어딨어? 중범죄 여기있잖아 이간다 오케이 됐어? 됐어? 그래, 여기로 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중범죄 지금 범인은 3명입니다, 여러분 중범죄 3명 칼 5,000원씩 열여 아니다? 아냐 여기 여기 맞지? 와 열쇠야? 안 열리는데? 안 열려? 아냐 열쇠 맞지 생긴 게 똑같잖아 열려도 되는데 안 열리는데? 아냐 맞아 맞아 제발 맞다고 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 여기 다 열어보면 되지 다 해보자 다 해보자 다 해보자 그리고 형광 아 주마 뒤 야 둠 뒤에 더 쎄 물러낸 거 아니야? 꽉? 아 저기 맞아내고 열렸다 열렸어? 어? 여기다 야 다시 해봐 저기 원래 이걸로 다 열리지 않아 보통? 풀어줄까? 나 다 열릴 거 같거든? 어 열렸다 어 열렸다 야 등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뒤편에 있지 않을까? 네 이런데 어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같고 야 이거 야 힌트 좀 다시 좀 맞춰볼까? 더 있나 힌트? 얘들아 얘들아 네 6이야 네? 6일 거야 왜냐면 감독님이 어 왜 안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딸깍 딸깍 했거든 그래 중범죄 세우기 여기가 어딨어? 열어봐봐 자 100% 여기가 어딨어? 근데 아까 등 뒤에 있음 등 뒤에 있다 근데 저 두 사람일까? 저 100% 가운데 있다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지민아 동갑다 야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줘봐 줘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나와봐 세영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야 스파이자 그러고 탁 탁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내가 해볼게요 형 자 만능 정국 만능 정국 자 한 명씩 다 해봐 안 되냐? 야 한 명씩 다 챌린지 해 야 이거 여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냥 이거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야 해봐 그냥 해봐 아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어? 어떻게 하는 건 없는데 그때? 그때 자 잠시만 정국을 들어왔 후 푸러졌어 푸러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푸러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푸러지고 감독님 어떡해? 이쪽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쪽 맞아 이쪽 맞는데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진짜 푸러졌는데? 야 감독님 이게 진짜 푸러졌는데? 야 감독님 야 감독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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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웃을 게 아니였잖아 아니 그러면 이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진영 진이 형이 치면서 스파이지? 진이 형이 치면서 부러진 것 같은데?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 보다 이 형이 와 형이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쳤는데? 형이 총이 아니라 내가 잘 내가 부러지면서 동그란 뭐가 있어? 모르겠어 감독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안되지? 아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열리면 너 진짜 영웅이다 히어로다 쭉 들어가서 아 정말 아파요 아 진짜 사고다 이거 그러면 일단 감독님 통해가지고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둥뒤에 뭐로 적혀있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희의 눈입니다 지금 저의 시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둥뒤에 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안보여요 안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님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을? 혹시 저 사람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릴 수 없을까요? 감독님! 아 무겁나 보다 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감독님은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아 등 뒤에 뭐가 붙어있지 않나요? 더 웃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웃겨요 어떻게 해? 등 한 번만 들쳐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어? 등 뒤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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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밤입니다 있다 등 뒤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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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밤입니다 아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컷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감독님 역사가 아니지 감독님 야 이거 줄 테니까 열어둬게요 아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 해주세요 저걸 보고 계신 감독님 진짜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어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어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아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부수고 다시 지워드릴게요 감독님 우와 우와 됐다 감독님 진짜 우와 이게 합상도 비석을 붙여야 되나요? 세상을 아끼고 뭐야 붙여있어 어 밝게 만들었네 세상을 밝게 만든다 했는데 나냐 아미밤 비석 이 아미밤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아 죄송합니다 드디어 두 개의 아미 비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가야 돼 예능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조급이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걸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감독님 절단계 오고 있답니다 감독님 자 여러분 아미밤을 찾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네요 진짜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힌트 안 주셨어요 야 이제 광으로 가지 말자 현실로 가자 근데 솔직히 사또가 진짜 이름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사또 진짜 고생했어 방금 희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을 구하러 여기 관리 직원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게 뭐 희소식이에요 나오셔야 희소식이 나오는데 희소식이지 그분 내 담당 PD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희소식인데 속포 감독님 지금 그냥 거 보여요 이런 거 나오네 오케이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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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둑들에 대한 힌트를 내놓으십시오 일단 이 파란색 색깔 힌트가 도둑들에 대한 힌트네요 그렇죠 여기요 파란색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읊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싹 아까 다 줬어 너한테 도둑들에 대한 힌트 저는 이미 마음 속에 픽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정해져 근데... 나는 세 명 다 알 것 같아. 자, 우선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도둑은 백의민족이다. 백의민족, 백의민족이다. 도둑은 백의민족이다? 왜? 백의민족? 백의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흰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백의민족, 백의민족, 백의민족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전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러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제사 갔을 때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진짜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었냐면은 그냥 부채, 뭐 칼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저하고 포석이 형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셨잖아요. 너도 못 받았다. 저는 안 받았고 포석이 형은 이제 저게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일단은 삶은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죠. 꽃돌이 형 뭐하는 소식이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나요? 저는... 한량이라서 많이 만나지. 저는 집에 많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직관적으로. 관상관은 진짜 많이 되는데. 사람 만나고. 훈장도 사실 어떻게 관상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무산은 사실. 무산은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는 많이 안 만나죠. 암행어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고? 화고 많이 만나야 합니다. 세상 지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야 해요. 그래도 조용하게 다니다. 힘이 있어요. 진짜. 화가도 많이 굳이. 그럼 날 시끄럽게 만나니? 자, 아미반. 자, 다음 힌트. 아미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하나 명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실 세 명이라는 뜻인 게 아까 그쪽 죄인도 세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이라는 암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힌트.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지. 내가 새로운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저도 포함이. 익숙한 사람들은 안 알지. 나는 모든 모든 선생님들. 나는 다 벗어날다는 거예요. 확신해지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받은 힌트 중에 힌트 안에 힌트.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힌트에 도둑의 그거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신분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건 난 아님. 함께 일하는 것이다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 사실 무사잖아요. 사실 사또도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거든요. 나전. 뭐 이런 분들이라. 무사. 사실은 무사가. 왕 옆에서 호일하는 사람이 무사 아니야? 굉장히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을 출신이 아니신 분 있나요? 일단 사또. 이 마을 사또죠. 꽃도령. 이 마을 꽃도령이죠. 반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근데 저는 반상가를 잘 몰라요. 명하나 봐.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반상가? 반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니지 솔직히 근데 저는 반상가를 잘 몰라요. 근데 반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반상가? 제가 석진이 형에 대한 힌트를 받았는데 김석진의 방탄전의 마당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니네. 그럼 뭐예요? 마당빨이면 이 마을 사람이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멘어사는 외부에서 그 마을의 탐관오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 아니지. 제이호. 나 진짜. 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회복되셨다. 아멘어사가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알지. 진영 말대로 이제 다른 마을에서 이제. 출동하는 거지. 당연히 오는 거지. 네. 높은 사람하고 이런 거잖아. 아멘어사 출동이야. 이거 딱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훈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돼. 훈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돼. 훈장님은. 백인민족은 사실 종이 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난 그게 왜 무례. 아니 왜 추리도 안 해. 그거야. 아니. 아니. 진짜. 저렇게 삭도면 진짜 너는. 너 정말 엘보감이다. 진짜. 아니. 왜 우리는 삭도를 의심을 안 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넌. 넌 스파이 때도 열심히 하잖아.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분명히 회방을 놓기 위해서 힌트를 분명히 어느 선에서 섞어. 제가 두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얘가 지금 회이크하는 것도 있어요. 저거 미션 받아온 것도. 좋은 미션. 아까 뭐 진영. 나 그거 파본? 네. 이것도. 그것도 회이크다? 그냥 얘가 데이 미션으로 받은 거니까. 난 솔직히 슈가 아니면 진영 의심을 하고 싶은데.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알지 모르겠네. 아니요. 했대.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도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자 잠시만요. 최후의 변론을 일단 하나씩 하고. 네.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하시고. 일단 잠깐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우선 저는. 윤희아 100%고. 네. 손자님 100%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걸려요. 도둑의 아까 진영이 찾아낸. 도둑의 직업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딱. 제 생각엔. 무사. 태영이. 두 명이. 무사. 근데 사실 화공도. 화공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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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냐면. 대신들과 왕의. 그때 사진이 없었잖아. 영정을 그리는 게 화공이에요. 데리고 다니거든. 저게 관상가도 될 수도 있어. 왕이 될 수도 있어. 관상가는 근데 사실. 진짜. 관상가도 너무. 너무 많아서. 왜냐면 관상 영화를 봤거든요. 왕이에요 자기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아마. 무사 하나. 화공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마 출신이 아닌데. 나칠만이 가린다는 사실은. 아멘화사를. 가리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 지민 씨. 지민 집합 꽃도령.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꽃도령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긴 해요. 힌트 중에. 없다니까 진짜. 힌트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윤기 형. 뭐 백의민족이라. 네. 미안해요. 그거 좀.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어. 아니 왜. 아니 왜 그 문장들 딴 거 다 해석을 하면서. 백의민족은 왜 해석을 알아요. 답이 없어요. 백의민족이 없잖아요. 오케이. 형 그냥 가세요. 아니야. 답답한 것들 진짜. 이제 형. 이제 형. 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형이 오랜 만에 보는 장면이다. 그냥. 가봐. 왜 억울한 쪽을 해줘.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가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높은 신분 옆에 있는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태영이. 그리고 태영이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태영이가 저걸 찾아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나치를 많이 가린 건가. 그리고 그런 것도. 아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명을 받은 건가. 그런 하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실 헷갈리지만. 진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생각 추측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 진식. 자 관상가 양반. 이야기하시게나. 아 뭐 저는 뭐. 아까 세명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지민 씨 의견 듣고 살짝 헷갈리긴 해요. 사실 모든 거는 다. 제 욕을 가리키고 있긴 했어요. 제가 찾은 거는. 일단 높은 사람에다가. 낯을 가리고. 외부인. 누가 어느 마을에서 오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암행호사 일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잖아요. 헷갈리지. 그리고 또. 낯을 가린다. 높은 사람들과 일한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 태영이. 그리고 백의민족 윤기. 이렇게 세시다. 저는 이렇게. 윤기호석. 뭐. 비. 태영일 것이다. 오케이. 형장님. 내가 계속 어이없서 웃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 루티를 내가 앞에 찾았나. 아니 아니. 어이가 없어. 어디서 나 이걸 찾았을까. 백의민족이 있는지 몰랐겠지. 잘 들어와서 물어봐. 내가 옷을 바꿨어. 하기 전에 바로. 네? 원래 옷이 이게 아니였어. 감독님한테 물어봐.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진짜 감독님한테 옷 바꿨죠. 백의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백의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다른 건 막 다 추를 하면서. 백의민족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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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 바꿨다. 내가 입으로 말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씹씹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야. 내가 왜 이 옷을 골랐어. 내가 보이게 아니라 갖다 준 거야. 오빠야. 원래 많이 안 보이냐고. 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도덕은 조선 사람인데 이게 다예요? 야. 이름이 B. 제이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어떻게 찾아요. 다 한국말 아니지? 아니 잠깐. 이게 형으로 한 게. 그러니까 백의민족이라는 게. 한국이름에 대해 지민 정국이니.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런 거예요. 헷갈리잖아. 나 그럼 정국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이게 옷에 관련된 거면은. 얘가 맞아. 왜냐면. 스타일팀이 옷을 갖다 줬다가. 옷을 바꾸라고. 이 백의민족 때문에 옷을 바꾸라고. 새로 갖다 준 거야. 백의민족. 옷이 맞다면 그게 맞아. 근데 옷이 아니라면. 지금 웅성성하고 있어요. 약간. 아 이게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이거 확실해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균의적인 느낌의 힌트도 섞어 있었는데. 백의민족이 가장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의적인 거라고요? 방금 안 했다. 지금 잘못 출연하겠네. 옷의 색깔로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아닌 거 같긴 하고요. 화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화이트고. 왜 나만 보고. 그럼 어떤 중의적인. 나도 검증색 있다. 자 사과하세요. 다시 봐.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미공으로 빠졌다. 자 이제 모르겠고. 자 나 찾겠습니다. 완전히 미공으로 빠졌다. 난 일단 일단. 일단 태형이. 태형이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 우리 과연. 자 그리고 낯선. 낯선 거 아까 그거. 호비. 외부인? 외부인 외부인.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게 사실이면은. 호비 형이 이렇게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그리고. 그리고. 잘 증가하지. 그 뭐야.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동국이. 자 끝. 나 더 이상. 뭐냐. 태형이 이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할게요. 일단 이 말할 사람이 아니다.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 왜 썼습니까. 어. 진이 형. 믿고 있었다고. 와. 레전드. 이거 안경 처음 저 했을 때. 아니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스타일팀한테 관상가 안경 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네. 근데. 관상가 안경을 쓴다고요? 몰라요. 저 관상이랑 영화 안 봤는데. 근데 그 제작 중에서 안경 다 빼라고 했어요. 그 컨셉이랑 안 맞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상가는 왠지 안경을 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낀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관상가님한테 그 안경 빼라고 하실 적 있나요? 컨셉에 안 맞는다고? 하셔도 돼요. 네, 했대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네 사실. 아. 자꾸 쓰지 않는 게 없는 거 가지고 들어와. 아니야.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야. 제작진이 말했잖아요. 제작진이. 반응이 호비형은 진짜 아니긴 해. 진짜 아니야. 그래서. 제가 꼽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진영. 이 안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솔직히 윤디형. 네.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백임진영과 관련이 없이. 네. 백임진영과 관련이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게 컸었어요. 그리고 태형이 아니면 정국이인데. 맞아. 둘이 진짜 깔려. 이 둘 중에 누군지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뭐. 난 진짜 열심히 내 것밖에 찾은. 조금 더 태형이 되게 가까워졌어. 난 열심히 했어 나도. 너 열심히. 고양이랑 놀고. 그 사랑극하고 담았는데.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낯을 굉장히 가렸거든요. 혼자 연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김태형으로 살아야 돼? 정신해.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이 세 명이 유류로. 태형이가 지금 유류덕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너무 알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태형이가 일단 100%라고 생각하고. 너 아니야? 응 나는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니까. 설명 좀 해봐. 변론을 해봐. 변론을 알았는데. 나는 힌트 찾은 고주 옷들 남준이한테. 나도 힌트 찾은 거 다 줬어. 야옹이 다 줬어. 뭔가 다른 변론이 없어? 그리고 멤버 개인마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둘이 의심 백의 민족 때문에 의심돼가지고.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발이다. 마당발이라는 거 자체가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윤경은 스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윤경은. 해석을 한번 해줘.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서고?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서고 탐대구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아니 근데 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해. 네. 자.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부와 같은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야 한 명 죽여 그냥. 윤기 형. 태용이 형. 자 이제 우리 태용이. 태용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아 난 모르겠다. 누가 좀 해주세요. 할 줄 안 나오네. 했는데 했는데 안 나오네. 어? 나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너가 생각하고. 우리 무사 씨가 생각하는 스파이는 누구? 최후 변론. 나는 이 두 명입니다. 아 둘이요? 네. 아 둘이요. 넷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명이에요.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세 명. 세 명도 잘 모르겠고. 우리는 신을 해야 하시네. 네. 나 말 안 해. 알았어요? 나 기대해. 알았어요. 네. 이야기하시죠. 난 일단 이 두 명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걸려. 잘 걸려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래요. 자 투표하시죠. 또 1번. 1번. 5번. 아 그럼 죽여도 스파이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그러면. 스파이를. 일단 형 확인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다. 자. 저희가 할까요? 자. 손 손 올리고요. 정말 이 사람이 스파이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분을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무조건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 윤기 형 네 명. 네. 난 태형이. 자, 윤기 씨가 죽었습니다. 이제 윤기 씨는 아무런 발언권 아니었습니다. 오, 말을 안 합니다. 너 저쪽 가있자. 나 안 알려줘요, 신부? 이제 아미반 비석 들고 들을 올려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아,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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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 거야? 자, 이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약 범위 세 명이라면 난 딱 찾았어요. 뭐예요? 나는 석신형, 남준이 형. 난 너랑 태형이야. 석신형, 남준이 형. 난 너랑 태형이야. 100% 태형이다. 저런, 저런 얘기 하나. 아, 근데 쟤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아, 저런, 저런 행동. 아니,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힌트. 아, 이게 뭐 컨셉인지 아니면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거지. 헷갈리잖아.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 게 뭐 있지? 이것도 중의적인 거죠, 사실. 실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성격이요? 실제 성격? 아, 원래 성격이야? 아니면 지금 오는 캐릭터상의 성격이야? 원래 성격이야. 야, 뭐야 씨. 나왔나? 야, 제이홉 아니다. 어?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태형이야.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야. 진짜 아니야. 어, 이 얘밖에 없잖아. 아니.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어, 진짜.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야, 야, 야. 야,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 도둑이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호호호호 security 아니, nie 또 한 1600 и 2000 나간을 가고 싶어 사실 오히려 나쁜 냄새 나는 전국이가 생각나기는 해 요즘엔 여기 créer 내께 우와, 제목 숨을 안 Character 웃겨있어. 와 저 형. 나 요즘에 난 안 가려 있는데. 형 진짜 아니에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벌써 얼굴이 진작에 빨개졌겠지. 어? 빨개지는 거야 얼굴. 아 진짜 뭐라고. 이렇게 빨개져서 오면 빨개져서.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너랑 솔직히 허석이는 안 지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일단 진이 형 확실해 죽이자. 아 이제 드는 거 아니에요? 여섯 분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명 투리셔서 아미반 비석을 잡아주십시오. 아 나 진짜라니까 진짜. 아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시죠? 잠깐만요 잠깐. 앉아요. 야 넌 무슨 일어났냐? 야 솔직히 나도 확신하다. 야 나는 여기 힌트에 별게 없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야 지미야 슈가 형 말로는 너 앉으란 뜻이야. 일단 앉아. 기다려봐봐. 어차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호석이 형은 나하고 남짱어밖에 없어요. 아 나도 맞지. 아니. 그냥 우리 세 명. 근데 낯을 가린다는 건 좀 충격이다. 답 나왔잖아. 제일 몰플은 많이 받은 거니까. 근데 솔직히. 아니라니까. 자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거 도둑들 전체에 적용되는 얘기죠? 나랑 호석이 형은 100%인 거 아니에요. 100% 아니고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오.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마지막까지. 이모지 같아 이모지. 호석이 형 일로 와야겠다. 누구보다 아미밤을 열심히 차는 사람들이야. 나지. 우리는 선상에서 재우라니까. 형. 형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야 그러면 진짜로. 마피아라 했을 때도 겁나 열심히. 아니 잠깐만. 갑자기 쟤 같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한 번 더 하자. 이거 한 번 더 하자. 일단 형 이리 오세요. 아니 높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형 이리 오세요. 민척하 같이 하자. 한 명만 뽑으면 돼. 나를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셋이.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어. 아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그치. 근데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 얼굴이 빨개지기. 솔직히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잖아. 아니 낯은 안 가리지. 아이스크레이트는 진짜 잘하지. 아 그래서. 안이라니까. 뭐 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얘가 정점이야. 아 얘 정점이야. 내가 이 게임의 정점이라고 해요. 왕이야 왕. 본수. 진짜 이런 마피아 게임은. 태형이는 진짜 힘들다. 초대 변수. 근데 난 원래 생각으로 가고 싶긴 하네. 원래대로 갈까? 근데 이제 도둑이 들어와야 돼. 아 근데. 와 나. 근데 도둑은 낯을. 여러분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네. 어? 야 제일 중요한 힌트인 낯을 가린다가 얘를 데려간다고? 실제. 맞냐? 낯을 많이. 아니 뭐. 너. 나 아니라니까. 아 왜. 낯을 많이 가린다 해.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건 몇 년 전에 나고.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무사가 많이 만나냐? 많이 만나지. 왜냐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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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들이 많잖아. 형 몇 번 소매 입으면. 차원 기준으로. 아 윤기 형 오늘 캐릭 많이 하네. 마디 랭귀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 지금. 어떻게 해. 가자. 야. 아 진짜. 이리 와야 돼 진짜로.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럼 끝난다. 야. 내 손을 잡아. 태웅이냐?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태웅이? 아니야. 아니야. 야 윤기 형 스파이거든? 아니 마음대로 해나 모르겠다. 근데 계속 정국이를 지목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아니 정국이 데려와. 그래. 스파이는 스파이 길이 안될까? 아 모르겠다. 야. 야. 가. 가. 자 손 모아. 지체할 수 없어. 손 모아. 지금 태웅이 웃는 거 봤는데. 아. 태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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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진짜 끝났어. 잠깐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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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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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형 너무 개. 진짜. 얘 지금 뭔가. 어떤 느낌이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용겸에서 이거 잡고 싶어 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진영 아니야? 진짜 진영인 거 같아. 진영 잡을래? 아니야. 근데 진짜 다. 진영은 아니야. 다 사기꾼 같아요. 진짜. 잡아라.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고. 너냐? 아니. 나 이랬잖아요. 근데. 아. 진짜. 여기 연기 안 해도 진짜. 앞으로는 팀 만들지 마세요. 연기 너무 잘해요. 아. 힘들었어. 진짜 아니야. 진짜로. 리얼. 늘었다 너. 아니. 얘는. 야. 가자. 또 또 또. 왜. 가자. 야. 또 또 또 또. 왜. 아니. 왜. 왜. 야. 또 포컬 페이스. 너 이거. 아니.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조금 벌렁거려. 아니. 아니. 끝난. 집에 가잖아. 알았어. 알았어. 곤장만 보고 가. 아. 왜. 아니. 내가. 남동현은 꼴을 봐. 지금 속으로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 아. 아니라니까. 자. 뭔가 좀 부족한데. 경쟁이. 오케이. 어깨 가보자 한 번 봐보세요. 늦었다 이제. 2011년도. 분장은 틀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다 맞으셔야죠. 어. 진짜요? 어. 진짜 스파인가봅니다.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얘 빼요. 형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빼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진짜 빼요. 방금 전까지 열정이 없었는데 공장 때문에 생긴 거야 혹시? 어 생겼어요. 얘 빼요. 나 진짜 마피아 아니에요. 스파이야. 공장 때문에 그러는데 나 진짜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만 맞는 줄 알았거든요. 마피아 아닌 사람도 맞는다. 너 왜 오늘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들이 다 멤버들 거 찾은 거예요. 어려웠어. 야. 나 진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니. 잠시만. 나 멤버들 나 진짜 나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멤버들 거 밖에 안 찾아도 사실. 사실 멀리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고향이랑 같이 있으니까 멀리서 윤경하고 계속 너만 지켜보고 있었어. 안에 아무것도 알아보고 그냥 계속 야 너 진짜 이거 연기면 진짜 대박인 거야. 야. 야. 아니. 나 진짜. 야. 야. 아니. 잠시만. 비석을 찾아도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돌쇠야. 잠시만. 돌쇠 나와봐. 야. 우리 오늘 일 안 했니? 우리 열심히 했잖아. 어디 있지? 야. 태양이. 난 갑자기 태양이 왔어. 난 진영 왔는데. 진영하잖아. 아니. 대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체 뭐야? 형이 나를 의심할 때부터 짜증 났어. 아니. 높은 사람하고 일 안 되잖아. 그러면 막 암행원사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제가 오늘 출원을 쭉 들어 봤을 때 틀린 출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출원이 없었다고요?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낯가린다고. 아. 근데 그거 끊은 거야. 난 열심히 했어요. 태양아.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 아니라고. 너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니라고. 너 아니야? 나 갈게.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뭐야? 미간이 멀어져? 여기가 멀어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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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올라오고 미간 멀어지고. 딱. 거짓말 할 때. 야. 배영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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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맞지도 않 Heiば. ай 가위로. 여러분 맞지 말 France. 진짜? 늦어 consequence. 진짜. 아니야. 아니 끊은 testosterone. 아유 П dyed. 야. 너무. 사장님 방금 대답 도와돼. 정국이를 왜 아니, 이때까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이따가 감독님이 그 맞는 거 얘기해서 이때 다시 소환이 얘기한 거라고 아니, 정국이는 난 정국이는 괜찮다고 생각해 뭐가? 형 진짜 형이에요 내가 시민이지 오케이, 진영으로 갈래?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좋아, 좋아 아니, 봐봐, 그래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왜 내 마음을 화살을 치르냐고 근데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지 알아요? 진영 선택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가자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넌 아이랑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넌 아이랑 저 앉아 있으라니까 정국이는 아닌 거 같아 어, 정국이는 아, 진짜 너, 미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 후회한다, 후회한다 난 태형이 오케이 나도 태형을 할게 태형이, 왔나 아이고, 한 번 더 하게 생겼네 내가 틀렸을 때 I love my shot 내가 틀렸을 때 기분이 덜 나쁜 걸로 같아 차라리 정국이를 하자 태형이, 가자, 태형이, 가자 한 번 더 한다, 에이 가자, 가자, 가자 모르겠다, 진짜? 아, 좋아 가자 진짜 끝이 안 들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하하하하 야, 잘 생각해 왜! 나를 야, 진짜 한 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해 야, 너는 아니라니까 자, 맞아 그래, 그만해 자, 우리 $2,0 미성아, 2021년으로 돌아가면 썰어! 넌뿌 봐봐 아, 저, 다 이거 올릴 거예요? 아니, 내릴게 이거 올릴 거예요? 아니, 내릴게 왜 이렇게 안 나고? 나라니까? 진영 아니에요? 진영 아닌데? 나라니까? 아니 쟤가 아니야! 쟤보단 나... 진영 진짜 아니야! 진영 왜 이렇게 감이 아니지? 이게 몇 분 동안 해? 나라니까! 진영 가자! 진영이라고? 야 솔직히 너는 나를 못 믿는게 야 정국아 진영 가자 끝 아 잠시만 왜 자꾸 마피아 짓을 자꾸 하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자꾸 뭔 마피아야 형 마피아야 내가 뭔 마피아야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진짜로 형이 마피아 아니잖아 나 여기 밤 12시에 집에 갈게 아 닌 솔직히 너무 고양이랑만 놀았어 뭘 고양이랑만 놀아요 고양이를 5분동안 같이 있었는데 둘 다 마피아야 아니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형 마피아야 둘 다 해도 질 것 같아 형이 아까 들려오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위에서 누르던데 이렇게 딱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정국아 그러면 정국이로 다시 가자 정국이로 다시 가자 야 정국이로 다시 가자 야 정국이로 가자 야 정국이로 가자 야 아니라노 자 뭐야 야 끊었어 정국이 싸 정국이 싸 진짜 아니야 나 고양이가 5분동안 같이 야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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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아미반 비서기업 2021년으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이죠 100% 태형아 가자 빨리 나가요 아 아 빨리 나가요 왜 나가요 너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도둑이잖아 야 너 진짜 나 도둑이잖아 나 한 명 진짜 아니 야 너 진짜 아 내가 찍으라고 그랬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도둑은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잖아 이름 부마배 두 명이라고 이름에 지으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지으자 아 야 내가 도둑 두 명이에요? 중범들 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여기 그만 나와 정국아 나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거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지니어 빨리 나가요 이름이 지으자가 들어가잖아요 잠깐만 나 아니라고 난다 야 맞잖아 이 두 명 나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 잘했네 이겠네 아니야 한 명이 못 갔잖아 한 명 안 나왔어 핵수가 76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 치 아니야 766 아니야 766 766 너잖아 전정국 왜 나예요? 왜냐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얘기 안 해줬어요? 자 도둑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왜 난데요? 아니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 너라니까 장난치는 거네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둘이서 놀리는 거야 잘못해도 되겠어? 내가 말했잖아요 도둑 민슈가 석진이 형 두 명이에요 두 명이요 나 두 명이요 장난친 거라 이거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자 도둑이에요 이야 완향로보다 북동쪽에 있다 완향로가 맞지 이것도 내가 숨겨버려야 애들이 이 힌트를 못 찾지 잡아당겨야 한다 잡아당겨야 한다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깝시다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일단 그래 일단 여기 보면은 일단 주머니 우리 형 있어 없어? 나 진짜 없어 까봐 까봐 전자는 한정이었나? 소득품 검사한다고 했을 때 엄청 뜨끔했는데 이야 진짜 나는 이제 끝았구나 나는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겠구나 됐는데 검사를 잘 안 하네 윤희아 백풀하고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왜 그리고 백의 민족 윤기 윤기호석 뭐 비 남미와 비석을 갖고 가려는 걸 방해하시면 돼요 아 네 마피아냐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 활동 중이세요? 좋겠습니다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다고 아 리얼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에 있고 이런데 좀 이따 쓸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찾을까 일단? 봐봐 봐봐 누군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막판에 막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모여야지 아 그렇네 아 누군가의 집은 진짜 걸리면 안 돼 이거는 숨겨야 되고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야 지윤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윤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잖아 정국이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잖아 솔직히 아니라니까 도둑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도둑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21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근 다섯 분이 성공 와 진짜 한 명 아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고양이랑 오문 이야기 그리 큰 죄냐 야 고양이랑 오문 이야기 계속 얘가 계속 고양이 야 동물을 사랑하면 안 되냐 야 나는 동물을 사랑하면 안 돼? 아 이 두 사람이었구나 야 동물을 사랑하면 안 돼 백의 민족 맞네 백의 민족 나 실제로 사실 옷을 바꿨어 야 얘네 둘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아니 형도 신청했잖아요 아니 그냥 많이 있다면서요 아니 진이 형 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야 윤기야 너가 머리를 잘 썼어야지 내 뒤에 와서 이걸 썼어야지 이거를 아 야 나 너 상황이 너무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냥 퍼들어 그렇지 질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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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힌트 해석해 드릴게요 꽤 많이 있다는 옥사 안에 아미만 비석을 같이 훔친 공범들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거기 저희도 세 명까지 해서 그래서 많다 와 그것 때문에 완전 거기 꽂혀가지고 범인은 세 명이다 아 그럼 되게 약간 웃기게 나갈 것 같은데 난 되게 소름 돋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야 돼 형 나 이러지 않아요 왜 소름 돋는다고 소름 돋는다고 세 명이라고 범인 거의 두 명이 갖고 놀았는데? 한 번 세 장 주소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하시죠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다가자 다가자 나 제 장신도 얼마나 웃겼을까 정근이랑 태우고 싸우고 있는데 원장 맞으러 갑시다 와 원장 쇼 가자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 못 돌아갔습니다 형은 아쉽지만 저와 함께 남아있어야 돼 야 나 두 명일 줄 몰랐지 두 명일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럼 뭐 이제 벌칙은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누구부터 봐주실래요? 네 슈가 씨부터 엎드려주시죠 자 조금 전화 줄게요 그치 야 이거 이거 아니 딱 이거 딱 고장해가지고 정공이가 조절해서 잘 때리자 땅 이렇게 자 세기 어느 정도 원해요 여기서 오 오 오 오 야 그 정도면 마늘도 빠질 수 있어 잠깐만 우리 컴백 못 해 컴백 못 해 생각보다 근데 그 정도로 아팠지는 않았어 감사합니다 나 맞아 봤어 이거 형 힘 풀어야 돼요 때려라 야 이거 소리가 제법 아파 보는데 야 진영 좀 세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 안 아파 세게 들었다 야 솔직히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는 안 아파 하나는 안 아파 형 좀 세게 해야 해 형 열심히 했어요? 나 너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진짜 안 해 나 보고는 아무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 진짜 안 해 내가 말해봤잖아 내가 말하는 것 정도 하면 안 아파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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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들어봐 아니 들어봐 실력 간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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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조절 잘해 빨리 해 빨리 해 힘 풀어야 돼요 태형아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 해줄까? 태 태형아 형 형 할래? 엎드려 나 좀 뒤에서 좀 봐줬을 텐데 나 뒤에서 좀 봐줬을 텐데 나 뒤에서 좀 봐줬을 텐데 하고 뒤에서 좀 봐줬을 텐데 엉덩이 이따 조절해 야 앞차서 바로 뒤에서 봐야겠어 중이지 뭐 아 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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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맞아요? 네 여중 맞잖아 맞지 맞지 형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할까 나 되게 아마추어야 나 진짜 할게요 너무 세게 땜다 둘 셋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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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속촌과 한복도 많이 사랑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